네 뭐 뭐 사진으로 다 소개했는데요 작동법이 좀 소개 좀 해볼게요 작동법 보시면 이렇게 스위치가 있어요 버튼들 네 여기 보시면 모드가 있죠 모드 같은 경우는 한번 누르게 되면 불필이 바뀌죠 파란색 같은 경우는 완전 파란색 같은 경우는 블루투스에요 지금 깜빡깜빡 거리는 게 지금 페어링 시켜달라 지금 뭐 이 상태에서 스마트폰이나 뭐 pc 노트북으로 페어링해서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한번 누르면 좀 약간 하늘색이 보이죠 그 노래가 바로 나죠 sd 카드 보이시죠 예 이렇게 보시면 sd 카드가 들어가요 이렇게 여기 옆에 이렇게 들어가지는데요 똑딱거리면서 들어가는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쉽게 사용 가능하구요 로드렛 나오죠 으 으 으 으 상당히 빵빵하죠 소리가